응 이거 누군가요? 강월 Garrid 아 무서워... 대단하다 다가가 먼저 말을 건넬까 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같이 이렇게 해만 해줘요 아 다 들어갈 거 같은데? 아 뭐야 보컬 쌤이 같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밖에서 해줄게 밖에서 나 무서워 너무 어떡해 아 뒤에 올리는 것 같다 각자만 일단 맞춰보자 한 번 더 해볼게 오늘은 무슨 날? 바스킹은 날! 그래서 저희가 특별하게 피부 관리도 할 겸 팩을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팩을 서로 얼굴에 그려주기로 이쁘게 말고 조금.. 안 내준다 가위바위보! 야! 바르고 싶은 색깔로 바르기! 싫어! 나 컨셉 노란색이라고 머스타드! 예쁘게 안됩니다! 야! 야야야! 선 하나 끝! 뭔 식으로 해? 이거 콧물인데요?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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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내준다 가위바위보! 왤왕왕왕왕oma 아무 싱각 familia 안 내준다! vu 가위바위바 보! 아! 예! 아... 아, 네 머리를 더... 아아, 고개를 더... 아, 고! 아, 잠깐만! 진짜! 와아, 진짜 일인가? 나연씨가 화났어요 이게 또... 뭐라고 하는거야? 나연씨 지금 화났어요 저 지금부터 승하랑 시작해보겠습니다 승하랑 오 베이베 키스 미 맘 이스티스 미 여기는 인간극장입니다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 지금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 10시 야 쟤 왜 저래? 어? 너네 커플이야? 나 너를 사랑해 박수 박보영 분 배우님의 한 번 따라해볼게요 목마르니까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졸라파라 좋다 여드름에 반디쓰 피부 충전에 반디쓰 반디쓰 반디쓰가 좋다 반디쓰가 좋다 반디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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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렇게 대놓고 광고하면 돼? 안 돼? 당연히 돼요 반디? 반디쓰 반디쓰 여러분 죄송한데 얼굴이 육 땡기 시작했네요 이만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슈가틴트를 보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요? 네 슈가틴트를 보려면 초록창에 자영등학교 티비를 치시면 되시고 유튜브에는 라마티비 또는 유니콘티비에 들어가셔서 자영등학교 티비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인스타에는 슈가틴트 오피셜 그렇게 앉혀주세요 슈가틴트만 쳐도요 나와요 바로바로 탁 뜹니다 아직 팔로워 가지고 아직 부족해요 제가 그러니까 팔로우 팔로우 위 이런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팔로우 팔로우 위 오케이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